무제 이 작품은 기다란 나무 패널을 융처럼 보풀이 일어나는 보드라운 천으로 덮어 나무의 질감을 변화시킨 후 그 위에 가로로 긴 나무를 교차시켜 설치한 작품입니다. 이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면 끈이 메어 있는데 마치 솜처럼 부드러운 재료 위에 끈을 졸라맨 것처럼 끈 밑에 움푹 자국을 남기고 있습니다. 재료의 속성상 일어나기 어려운 이러한 현상이 마치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만든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작품은 허구적 상상력을 조형으로 실천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손꼽아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렇듯 예술적 상상력은 현실 속 불가능함마저 가능하게 하는군요.